이찬원의 생동감 넘치는 매력으로 1위를 차지한 비결 공개 최근 가수 이찬원이 에너지 음료 모델로 선정된 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그를 모델로 선정하는 설문조사에서 이찬원은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대중에게 그의 인기를 각인시켰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팬들과의 소통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찬원이 이렇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글에서는 이찬원의 성공 비결과 그의 매력을 심도있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찬원의 무대 퍼포먼스와 그 열정 이찬원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의 무대에서 발산되는 열정이다. 이찬원은 무대에 오르기 전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며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미 그의 에너지가 시작된다. 이찬원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관객들에게 감정과 열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찬원이 무대에 서면 그곳은 하나의 축제가 된다. 그의 강렬한 존재감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관객들은 그의 에너지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함께 호흡하게 된다. 이찬원의 퍼포먼스는 그의 기술적인 완벽함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각 곡마다 이야기를 담아내며 팬들과 깊이 교감하려고 노력한다. 그의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전달하고 관객들은 그의 시선과 미소 그리고 몸짓에서 진정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무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여운을 남긴다. 이찬원은 공연 중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각 팬들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된다. 그의 무대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의 진정성은 빛을 발하며 이러한 진지한 태도는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철저한 준비가 빛나는 무대 위의 이찬원 이찬원이 무대에서 발산하는 에너지와 열정은 그의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된다. 공연을 앞두고 기획, 리허설, 연습을 반복하며 각 요소를 완벽하게 조율하는 이찬원의 모습은 그가 이 직업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준비는 공연에서의 몰입감으로 이어지며 관객들은 그의 에너지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공연에 빠져들게 된다. 이찬원의 무대는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체험하는 경험으로 변모한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에서 감동을 받으며 이찬원이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느낀다. 이찬원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은 그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하며 이찬원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팬들은 그가 부른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그의 무대에서 느낀 감정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다. 이찬원의 소통 능력과 팬들과의 관계 이찬원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소통 능력에 있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호작용으로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이찬원은 자신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팬들이 남긴 댓글이나 메시지에 성실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팬들에게 그가 그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뢰를 주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찬원의 소통은 단순한 팬서비스를 넘어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그가 팬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이다. 팬들은 이찬원과의 소통을 통해 그가 진정으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이러한 태도는 이찬원이 더욱 사랑받는 이유로 작용한다. 그는 팬들에게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팬들에게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성장 이찬원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인식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끊임없는 음악적 도전 때문이다. 그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이찬원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팝, R&B 힙합 등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대중들에게 신선하고 독특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의 최근 앨범에서는 트로트의 고전적인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여 팬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했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를 넘어서 감정적인 공감과 여운을 불러일으키며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찬원의 음악적 도전은 그의 개인적인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매일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을 갈고닫고 있다. 이찬원은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고 경제학을 전공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에도 도전하는 등 다방면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기 발전에 대한 태도는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들로 하여금 이찬원을 더 나은 롤모델로 인식하게 만든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찬원의 진정성 이찬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그의 진정성에 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호작용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찬원은 팬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 이찬원은 특히 그의 팬클럽인 찬스와의 관계에 특별한 신경을 쓰며 팬클럽의 이름이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진정한 찬스가 되기 위해 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팬들에게 그가 그들의 성장과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며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한다. 이찬원의 소통은 단순한 팬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그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간다. 광고 모델로서의 이찬원의 활기찬 이미지 이찬원은 활기차고 에너제틱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러 광고 모델로 발탁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음료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은 그의 활기찬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이찬원이 광고 모델로서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외모나 노래 실력 때문이 아니다. 그는 광고에서도 그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찬원의 활기찬 이미지는 그가 가진 열정과 맞물리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는 매 순간마다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발산하며 이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찬원이 모델로서 발탁되는 이유는 그의 매력이 단순히 외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진 진정성과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대중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이찬원의 매력 이찬원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 반영이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이렇게 저는 이찬원의 독특이 연속적으로